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포토샵에서 사각형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바에 있는 사각형 윤곽 도구와 사각형 도구를 써서 도형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각형 윤곽 도구로 이 캔버스 위에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 툴바에 가셔서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선택하시구요. 직사각형을 그리실 때는 이렇게 마우스를 통해서 가로로 그리시거나 또는 세로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안에 색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툴바 색상 피커에 보시면 전경색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검은색으로 하셔도 되구요. 또는 다른 색상을 이렇게 지정해서 페인트 도구를 이용하면 이렇게 손쉽게 색상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외곽에 라운드가 있는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옵션 바에 가셔서 패드값이 현재 0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20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모서리마다 라운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렇게 색이 채우지 않는 상태에서는 직선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색을 채워 보시면 외곽선이 패드값으로 인해서 부드럽게 변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툴바 아래쪽에 있는 이 사각형 도구를 통해서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도구를 선택해 주시구요. 먼저 상단 옵션 바에 가셔서 모양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칠은 없는 것으로 하고요. 색은 흰색으로 하고 1픽셀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사각 모양이 그려지죠. 여기서 컨트롤 엔터를 하시고 선택 경영을 컨트롤 D를 통해서 해제를 해주시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모서리에 라운드를 주고 싶다면 조금 전 이렇게 각 포인트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원형 포인트를 안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바로 라운드가 생기게 됩니다. 역시 컨트롤 엔터 컨트롤 D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라운드 모양이 생기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라운드가 있는 사각형을 그리고 싶으실 때는 옵션 바 우측에 보시면 현재는 0픽셀이 되어있죠. 이것을 이렇게 20 정도로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 컨트롤 엔터 컨트롤 D를 해주시면 바로 라운드가 있는 사각형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빈 사각형이 아니라 가운데에 채움이 있는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시구요. 옵션 바에 가셔서 이번에는 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색상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빨간색이 선택되었죠. 색은 그대로 해주시구요. 붉기를 3픽셀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안쪽이 채워진 사각형이 그려지죠. 여기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원형 포인트를 이렇게 조절함으로써 라운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엔터 컨트롤 D 하시면 이렇게 외곽선과 라운드가 있는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단 옵션 바에서 30 픽셀을 주시고 이렇게 그려보시면 역시 외곽선과 라운드가 있는 이런 사각 모양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곽선이 없는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바에서 이 핵을 없애주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명확선이 없는 이런 또 사각형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라운드가 없는 사각형을 만드시려면 옵션 바에 픽셀을 조절해 주면 되겠죠. 0 픽셀로 해주시구요.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툴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선택 윤곽독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그려볼 수도 있구요. 라운드가 없는 사각형 그리고 라운드가 있는 사각형 이렇게 그려보실 수가 있겠죠. 또 사각형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외곽선이 없거나 또는 외곽선이 있는 이런 도형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라운드도 주실 수가 있구요. 또는 옵션에 수치를 입력함으로써 바로 라운드도 그려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또 이렇게 사각 안에 색을 채우는 방법은 사각형 도구뿐만이 아니라 사각형 선택 윤곽독으로도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페인트 도구를 통해서 전경색을 채워줄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경색을 바꾸므로써 이렇게 채워 넣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외곽선이 부드러운 사각형까지 복습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종 사각형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실습을 통해서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도형을 추가할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